왜 하루에 800만원만 현금 인출하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일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는 것이 바로 고액현금보고제도가 되겠습니다. CTR이라고 해서요.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에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와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도입 당시 보고기준 금액은 하루당 5천만원 이상으로 했으며 2008년부터는 3천만원 이상, 2010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상, 그리고 현재는 2019년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금거래를 보고토록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 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에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증여세를 과세할까봐 걱정해서 하루 입출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천만원을 인출해서 자녀한테 현금으로 준 다음 자녀가 다시 천만원을 입금하게 된다면 증여로 적발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보고를 피하고자 하루에 천만원 미만인 800만원을 출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1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의심스럽다면, 자주 거래한다면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여 증여한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모님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생활비를 쓰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패턴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사실상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 여파로 증여세를 더 추징할 수는 있겠죠. 또한 이러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없고요. 하게 된다면 불법이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매달 300만원, 500만원 등을 월초와 월종이 찾아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괜히 지뢰 겁을 먹고 위축된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인출을 해서 그 돈을 자녀한테 일부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여겠죠. 하지만 우선 자녀의 능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현금 증여는 누구나 자녀한테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자녀 명의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증여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령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고 재산이 있는 자녀한테 현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주는 것하고,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서 300만원을 입금하는 것하고는 확연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증여해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게 되므로 증여로 의심받을 것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증여 방법하고 증여 전략을 수립해서 증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를 대법적으로 줄이고, 자금 출저 조사 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컨설팅은 저 콘스탄트 김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